안녕하세요. 10학년 0반 황닥앤원더스티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대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구독 및 좋아요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대장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변검사, 대장내시경, 대장조응술 등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흔히 받는 검사가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위치를 확인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하며 내시경 절제가 가능한 종양은 절제할 수가 있어서 대장암 진단에서 가장 유용한 검사입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대장암이 의심되는 위치까지 대장내시경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 대장조응술이나 CT 등을 이용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이 많은 안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변검사, 대장내시경, 대장조응술 등의 검사를 선별검사로 해서 대장암을 진단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연구가 밝혀졌습니다.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해서 대장암을 진단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암 관련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변검사를 시행받도록 하고 있고 대장내시경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암 검사는 대장내시경, 대장조응술, CT 등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아야 되겠고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암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시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수업에 쉽게 참여하시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